그닥이 잡았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우와.. 미쳤어 미쳤어 나 왔어 잡았다 그렇지 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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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힘 주지마 야야야 힘 주지마 우와 전복 두 개나 있어 나 움직여 이럴 때 한 번에 뛰면 딱 떨어진다고 우와 전복 와나 전복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한 번 볼게요 야 전복 미쳤어 미쳤어 엄청 나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~~ 아 노을 진짜 예쁘다 바다도 너무 예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뻘짓하는 봉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는 낙지만을 생각하고 낙지만을 느끼며 낙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낙지? 낙지 낙지 산낙지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로 가시죠 낙지를 잡으려면 꼭 필요한 두 가지 청각 후각 아닙니다 필요한 건 헤드랜턴과 이 아거치 깨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무조건 두 자릿수의 낙지를 잡습니다 오늘 세게 나가는데 좋았어 좋았어 이게 뭔 일이야? 망둥어가 여기까지 나왔어 나보고 살려달래 야 망둥어야 눈이 너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냐? 여기서 많이 본 것 같다 뽀그미님 미안합니다 자 망둥어 살려주기 대작전 자 물로 가서 자 망둥어가 왜 나왔어? 갈가? 어? 상태가 메롱한데? 망둥어를 살려주잖아 이러면 또 용왕님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오늘 정말 두 자릿수 꼭 채웁니다 이건 돌이야 뭐야?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이죠? 야야야야야 소라다 소라 와 미쳤어 우와 이쪽 우와 우와 이야 처음 보는 소라 나 진짜 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소라다 소라 한번 씻어서 볼게요 우와 대박 소라 이게 웬요리니? 깨끗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라 하나의 텐션 뿜뿜 소라 또 있는 거 아니야? 아 눈이 초롱초롱해져 소라 또 볼까 봐서 어 대박 얘는 괴물이네 괴물 우와 사이즈 봐 우와 박하지마 와 이 꽃게만한 이야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이거 달려드는 이거 싸고다가 달려드는 거 보세요 이거 봐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지금 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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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대박 이런 거 괜히 잘못 만지잖아 손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 마술을 느껴보고 싶다면 꼭 한번 맨손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삭이야 순삭 미쳤어 우와 꽃게야 꽃게 사이즈 봐 야 들어간다 우와 꽃게까지 만났어 우와 사이즈 대박 오늘 웬요리니 진짜 이야 탱글탱글하고 딴딴하고 맛있어 보여 미안하다 널 보고 맛있다고 해서 우와 최고 죽어가는 망둥어 하나 놔주고 정말 어복이 그냥 굴러 들어온다 들어와 지금 여기 낙지 들어갔거든요 여기 낙지 들어갔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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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있죠 야 이거 팔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낙지가 들어갔거든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이거 진짭니다 실화야 실화 어? 구멍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놓쳤으니까 지금부터 신중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거찌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로 쫙 뽑아내겠어 아 이게 구례 들어가 있었거든 구례 살짝 들어가더라고 아 대박 낙지 찾았다 찾았다 그렇지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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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갔어 어 낙지 어디 갔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는 들어가 봐야 그렇지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기 조심 안 다치게 자 끝이 봐 아이고 머리 다치겠다 제대로다 야 낙지 두 번째 낙지까지 놓치는 거 아니야 아니 설마 보고도 놓쳤어 대박 이마를 탁 치는 아까움 아 두 번째 낙지 또 놓칩니다 그 낙지 잡았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우와 사이즈 봐 미쳤어 미쳤어 나 왔어 아까 놓쳤다 낙지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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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 숨어있을 줄 알았어 물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이야 낙지 한 마리 이렇게 꾸욱 합니다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여기서 열 마리 채워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됩니다 우와 사이즈 봐 이야 대박 많이 컸다 우와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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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계인 한 마리 깨끗합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판 거거든요 근데 딱 잡혀 야 나이스 여기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덮어놓고 왔거든요 첫 번째 거 낙지 봤던 자리 자 구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기다 야 이게 와 첫 번째는 땅이 너무 두꺼워서 잡을 수가 없어 와 하지만 나에게는 한 마리의 낙지가 있습니다 엄지쭉 이게 뭐야 낙지야 뭐야 바로 옆에 낙지가 있어 우와 두 번째 낙지 우와 대박 두 번째 낙지 야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지 아 죽어가고 있었나보다 이거 봐 살안은 있는데 희마리가 없거든요 이거 봐 살안은 있어 우와 그래도 두 번째 낙지 이렇게 꿋 탑니다 야 옆에서 바로 잡았어 이게 웬요리니 나이스 세 번째 낙지를 잡기 위해서 헌터 해루나미 갑니다 여기 꽃게가 또 있나봐 미쳤어 꽃게들이 우와 빨리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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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되게 빠르다 우와 야 기다려봐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또 여기 또 한 마리 또 있어 대박 이게 웬요리니 꽃게가 천국이야 야야 내 몸 바다로 들어가지 마 내가 따라 들어갈 수가 없잖아 잘 가 이지혈 미숙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 우와 야 세 마리나 잡았어 야 나 두 마리 잡았는데 내가 이길 거야 포인트가 여기였네 괜히 딴 데서 잡 아 나 진짜 두 마리 나이스 너 세 마리째 좋았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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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이다 이야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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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 세 마리째 보여줘봐 보여줘봐 야 우리 빗줄 빗수기가 잡았어 대박사콘 야 사이즈 봐 낙지가 그렇게 있어요? 야 근데 지금 이게 딱 이 우와 저기 저기 딱 보니 오우 뛰는 거 와 근데 딱 보니까 무슨 느낌 나는지 아세요? 무슨 말하지마 예? 말하지 마세요 특수용 같아 특수용 같아 말하지 마세요 낙지 나온다 나온다 와 인정 4대 3 잡았다 그렇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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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힘 주지마 야야야 힘 주지마 자 나와 나와 괜찮아 괜찮아 그렇죠 네 번째 좋습니다 와 네 번째 낙지 야 야 이거 이거 봐 요즘 구멍에 들어가 있다 이거 사이즈 봐 진짜 많이 컸다 와 네 번째 외계인 끝 합니다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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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진짜 좋다 인정 인정 낙지의 계절이 진짜 왔습니다 네 마리째 이 아거찌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오늘 있었다는 거 야 진짜 짝짝 두 자릿수를 위한 딱 여섯 마리 남았습니다 도전 다섯 번째 낙지 그렇죠 우와 다섯 번째 낙지 이야 최고다 와 물 쓰는 거 봐 우와 깨끗합니다 연속 다섯 번째 인정 인정 여기 있다 여기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그렇지 와 얘는 작은 애인데 볼게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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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떨어졌어 우와 다리 떨어졌어 이야 진짜 여섯 번째 낙지 우와 대박이다 대박 끝 끝 합니다 그냥 걸어가면 낙지가 막 보여 지금 시기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낙지를 잡지요 오예 이거 뭐야 우와 전복 두 개나 있어 내가 지금 돌을 뒤집었거든요 여러분들 봐봐 이거 전복이거든 장난 아니죠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있지 여기 있지 구멍인데 한 번만 보고 그냥 놔줄게요 이거 잡으면 큰일 납니다 움직이지 움직이지 봐봐 지가 움직여 이럴 때 한 번에 뛰면 딱 떨어진다고 우와 전복 하나 하지만 놔줘야 되는 거 잠깐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거 작은 거 이건 안 떨어진다 우와 얘는 딱 붙었다 와 그래도 전복을 봤어 대박이다 대박 여기 전복도 나온다 엄지 짜국 이것도 설마 에이 설마 붙어있겠어 전복이 그렇지 어이 뭐야 이번에 해삼 있어 야 대박 이거 싸우지 좋은 해삼이 나 진짜 나 전복이 있을 줄 알고 드셨는데 해삼이 나와 야 진짜 최고다 여기 뭐냐 나이스 여기에 또 있겠어 해 이거 봐 이거 봐 여기에 또 있겠어 했는데 지금 해삼이 야 해삼 사이즈 봐 우와 좋다 좋다 해삼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 야 지금 이게 저래 해삼 먹읍니다 대박 야 전복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한번 볼게요 야 전복 야 전복 미쳤어 미쳤어 엄청 나와 장난 아니다 하지만 그림에 또 들어가 붙어 여기 여기 붙어라 아이고 여기 붙으라고 여기 붙으라고 아니 떨어지지 말고 여기 붙어라 붙어붙어 응 응 붙어붙어 안녕 딱 놔줬더니 여기 옆에 또 해삼이 또 있어 우와 이게 웬요리니 사이즈 봐 최고다 최고 오늘 진짜 어복 내렸네 어복 내렸어 잡을 수는 없어도 보는 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인정이지 인정 이럴 땐 인정이지 뒤집어 보면 착 깨끗하게 물을 싹 만들어 놓고 깔끔하게 없죠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전복이 대박이다 대박 우와 야 이게 미쳤네 작은 전복인데 이게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놔주기는 하는데 전복 밭이다 야 오늘 정말 대박 쳤다 대박 쳤어 아니 이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전복이 또 나올 거야 봐봐 또 나오진 않네 그치 뭐 계속 주겠어 전복이 또 있어 또 있어 이야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왜 이렇게 많아 하지만 그림에 또 들어가 야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 이 전복은 10월 말까지 금옥이거든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야 진짜 시장표 사이즈다 얘는 잡아야지 꽃게 꽃게 봐봐 이거 잡을게요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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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진짜 난리다 난리 정말 장난 아니야 사이즈 봐봐 잡았어 잡았어 우와 이야 진짜 커 우와 오늘 진짜 난리다 난리 아니 꽃게가 웬 마리니 여기서 또 최고입니다 나 지금 오늘 봐봐 소라밭지 해산밭지 전복밭지 낙지밭지 꽃게까지 봤어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 네 마리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우와 와 여기 낙지 있다 여기 봐 여기 보이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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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예 자 우와 일곱 마리째 이야 지금 식사를 하고 계셨네 낙지 낙지 낙지님께서 겟고우 탑니다 앞으로 세 마리 더 그러면 저는 이 바다에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이거 바다 탈출이야? 비주얼 비수기님 오늘 몇 마리 잡으셨죠? 여섯 마리요 우와 내가 이겼다 일곱 마리 하하하하 진짜 열심히 막 뒤졌거든요 일곱 마리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봤거든요 즐겁게 해로질마치고 봉남이는 돌아갑니다 봐봐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은 해로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100시 502 기믹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